안녕하세요. 금명신단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은 봄띠입니다. 갑니다. 36세 병인생 봄띠분 갈게요. 성취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올 신축년에 들어서서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끈기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실 거고 끈기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냐. 좋은 소식 기대해 보세요. 갑인생 봄띠분들. 경자년 때 다들 힘드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죠. 알게 모르게 특히 갑인생 분들은 마음 쏘가리를 좀 하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올해는 세무 문제 세금 관련된 문제 내지는 도박 합법적이지 못한 금전 그런 거래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주식 거래도 그렇고 주식도 안 돼요? 주식도 합법은 아닌가요? 합법이잖아요. 합법인데 갑인생 분들이 올해는 어떤 정당한 월급 말고 부수익 투자 목적 이런 거는 올해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관직에 계신 분들은 올해 승진운, 직업운이 좋게 작용을 하십니다. 신분장성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운은 들어왔어요. 어떤 명예 업그레이드 운은 들어왔으나 금전하고는 조금 올해는 좀 힘이 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높이 받는 경우도 있으시겠고 특히 공무원분들, 나랏밥 드시는 분들은 올해 좋은 작용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갑인생 분들 올해 명예운은 올라가고 금전운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에 두 가지 보고 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하는 일에 성과를 낸다든지 승진 또 내지는 직업 쪽에서 올해는 발휘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생 60세 범띠분들 동서남북으로 조금 바쁘게 움직이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일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고 바쁘게 다니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변이 있지 않겠나 그동안의 노하우라든지 경제력을 이용하여서 빛을 보실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민생 분들은 올해 조금 투자운이 들어온 거죠. 중년의 힘을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전까지 세상을 살면서 지켜와봤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를 올해는 좀 발휘를 하실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민생 분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냐면 굉장히 그냥 바쁘게 움직인다.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게 과연 뭘까? 잠시 좀 골똘히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운이 변화가 돼서 들어온다. 나는 한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내 주변으로서 뭔가 운이 자꾸 바뀌어 들어온다든지 운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생 범띠분들은 올해 좋은 성과 결과로 이루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번 저도 빌어봅니다. 그래서 올해 대체적으로 범띠분들은 어떤 명예운에 조금 더 직업운에 치우쳐줬으면 좋겠고 이민생 범띠분들은 그동안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를 들어서 투자라든지 문서 매매라든지 이런 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올해 금융신당 믿고 한번 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믿으라는 얘기 하셨으니까 이거는 책임을... 그렇겠죠. 그렇죠. 혹시나 믿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자료 남겠죠. 선생님 거 영상 보고 이거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전화 한 통 주시고 원활한 상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주 구성 봐야 되니까 원활한 상담을 하시고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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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ntelligence aktivism 감사합니다. 눅음 miser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